통계 통계학의 법칙은 많은 사람에게 오랜 기간 적용될 경우에만 타당하다. 행위나 사건은 통계학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일탈이나 동요일 뿐이다. 통계학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위대한 업적이나 사건은 일상사나 역사에서 드물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일상적 관계의 의미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흔치 않은 업적을 통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적 시기는 그것을 밝혀주는 소수의 사건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다수의 사람에게서 오랜 시간을 통해 포착되는 법칙을 정치와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주요 문제 자체를 고의로 없애려는 기도다. 일상적 행동이나 자동적 추세가 아닌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관주해서 배제한 다음 정치와 역사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희망 없는 일이다. 모든 정치적 조직체 중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조직체라고 불렸던 폴리스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는 이 경험에서 탄생된 정치 철학에서도 행위와 말은 점점 더 분리되었고 마침내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활동이 되었다. 강조점은 행위에서 말로 옮겨졌다. 다시 말해 우연히 발생하거나 행해지는 무엇에나 답변을 주고 대응을 하며 적절히 조치를 취하는 특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서의 말보다는 설득의 수단으로서 말이 강조되었다. 정치적이라는 것 즉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리스인들은 설득하기보다 폭력으로 사람을 강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전정치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 방식은 폴리스 밖의 생활 즉 가장이 전제 권력을 휘두르는 가정과 가족 생활의 특징이며 또는 아시아의 야만적인 제국의 전형적인 생활이다. 제국의 전제주의는 흔히 가정의 조직과 유사했다. 어떤 인간의 삶도 사물세계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초월하지 못한다. 사물과 사람은 인간 활동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이런 환경이 없다면 인간의 활동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 환경 우리가 태어난 세계도 인간의 활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만들어진 물건의 경우처럼 인간의 활동이 세계를 생산하고 경작제의 경우처럼 인간의 활동이 세계를 돌보기 때문이다. 정치적 조직체가 그렇듯이 조직화를 통해 세계를 세우는 것도 인간의 활동이다. 모든 인간의 삶, 심지어 광야의 사나 은제의 삶도 타인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세계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연적 결사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립된다. 우리는 이 정의를 인간은 이성과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는 유명한 두 번째 정의와 함께 생각할 때에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이 정의의 라틴어 번역은 사회적 동물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오해에서 기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려고도 인간이 가진 최고 능력을 규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인간의 최고 능력은 로고스, 즉 언어 또는 이성이 아니라 노우스, 즉 관조의 능력이었다. 관조의 주된 특징은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유명한 두 가지 정의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 당시 통용되던 인간에 대한 의견과 정치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정식화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폴리스 외부의 모든 사람, 로고스가 없는 노예와 이방인들이 박탈당한 것은 언어의 능력이 아니라 언어와 언어만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주된 관심이 되는 삶의 방식이다. 이 의견에 따르면 폴리스 외부의 방식이다.